집에 있는 에스프레소 키기가 고장나가지고요 영수증도 없고 박스도 없는데 리펀드는 안 될 것 같은데 교환이나 리페어 정도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근데 이제 저희가 산 기록을 보고 이게 2년 전에 산 건데 고장나서 솔직히 좀 리페어를 원했는데 크레딧으로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코스코는 진짜 좋네요 이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크레딧으로 줍니다 좋네요 가격을 적용해서 169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빵도 만들고 하려고 이거 하나 사야겠습니다 코스코는 풀기가 있어요 우와 스프러기 치안해 아 진짜 쌉니다 아 진짜 간만에 베스트바이에 왔습니다 전자제품 파는 곳인데 진짜 좋아요 뭐 핸드폰부터 노트 20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걸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베스트바이에 오면은 LG 삼성이 제일 메인이 있고요 그렇게 소니이 있고요 저희 집 TV도 LG랑 삼성이에요 이 QLED 와 진짜 좋아 보인다 이런 주방용품 큰 것들도 다 팔고 있고요 잡다한 전자제품 다 파는 것 같아요 마사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 네 여러분 함께 지금 차 문이 얼어가지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뜨거운 물을 차 문에 부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배터리가 나가요 안 열려요 깡깡 얼어가지고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아, 대체 안 열린다 드디어 얼었습니다 드디어 얼었습니다 저쪽도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층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잠시 오징어 오징어 이제 Ninj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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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캐나다는 이렇게 리필팩을 사서 이 통에 담아서 사먹습니다 이 스프레이드 치즈가 맛있더라고요 리얼 치즈 맛이 납니다 저의 울라프가 ET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야가라가 얼었다고 해서 왔는데 이별만 얼었어요 폭포 보이시죠? 나야가라가 예전에는 멋있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나름 좀 멋있네요 하이이이 미카안 해먹을 때 쓸 수 있는 치즈 인데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포틴 할 때는 요거를 추천하겠습니다. 갑자기 전등이 이상해졌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지금은 캐네디언 타이어에 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며칠 뒤에 20불이나 세일을 하는 거예요. 319불에 샀는데 299불로 세일을 하더라고요. 전화했더니 할인한 만큼 돈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불을 받으러 갑니다. 캐나다에선 이렇게 스타 표시가 나오고요. 기다려야 합니다. 몇일 만에 캐네디언 타이어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캐네디언 타이어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엔버십 카드에 50불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50달러어치 쓸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